심의 공주의 등장! 요즘 화이트골드님께서 통 소식이 없으시네. 자네 거기서 무얼 하는 겐가? 기니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말해보라. 제가 화이트골드님 성에서 또 다른 공주를 본 것 같아서요. 뭐? 또 다른 공주를? 그럴 리가! 혹시 심의성 공주? 하지만 분명 그때... 우리가 심의성에 도착했을 때는 블랙다야의 공격으로 이미 모두 당해버린 뒤였어. 생존자가 없는 곳을 보신 화이트골드님께서 그곳에 블랙다야를 닫아버리셨지. 흠... 자네가 잘못 본 거지. 역시 그렇겠지요. 그럴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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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성이면... 블랙다이아가 갇혀있는 곳이잖아. 흠... 둘이 무슨 대화를 한 거지? 심의성 공주는 또 뭘까? 흠... 하하하하... 어... 어찌... 아, 조심해! 으아악! 으아악! 위험하게... 고... 고마워... 으아악! 그럼... 잠깐! 기다려! 난 빚지고는 못 산다고! 내가 보답으로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이쪽이야! 됐어! 어? 에이, 사양하지 마. 핫도그라는 건데 얼마나 맛있다구. 됐다니까. 가자. 이거 놔. 미안,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나랑 핫도그 먹으러 가는 거지. 그냥 저리 가라니까. 어? 뭐지? 이걸로 어쩌나? 접착불에 붙어버렸네. 잠깐 기다리거라. 가게에 가서 떼어내는 미끄넥을 가져올테니. 늦었다! 아저씨, 저희 수업 끝나고 다시 올게요! 자, 우리 블루다섬의 마스코트가 뭐라고 했죠? 저요, 저요, 저요! 불가사리야! 아님, 해삼? 넙치? 아휴, 기너야, 기너. 아하! 이너야! 정답이에요! 그런데 인디고, 네가 왜 입안에 있는 거니? 네 이름, 인디고였구나. 반가워. 아휴, 퍼플. 포즈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아휴, 이 포즈 어렵네. 아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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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또 무슨 장난이야, 퍼플? 얜 누구고? 흐흐흐, 인사해.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친구 인디고. 이 친구는 레드? 뭐, 안녕. 이 친구는 오렌지? 안녕. 흐흐흐, 인디고는 머리도 똑똑하고 포즈도 엄청 잘 취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너희도 봤어야 하는데. 그래, 정말 잘 어울린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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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칠칠만 개 왜 흘리고 그래? 흐흐흐흐흐흐흐흐. 흠, 잠깐. 왜 개처의 반응이 한 개 더 뜨는 거지? 흠, 저 아이는. 밤이 나를 두고 화이트골드에게 버블잼을 갖다 맞췄겠다. 으아악! 으아악! 안 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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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요람이 비워져 있었어. 아기를 탈출시킨 건가? 알아봐야겠군. 시메성의 백성이여. 가서 너의 주인인지 확인해 보거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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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미끈액을 발랐으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야. 흠흠흠. 손이 많이 미끄러울 테니 꼭 닦고, 응? 흐헤헤.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져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됐어. 응? 왜? 난 너랑 무지 잘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나 쉽게 믿지마. 흐흠. 좋아. 우선 인디고를 안전하게. 내려줄래? 으아악! 으아악!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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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지? 으아악! 심해 사는 공벌레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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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고! 나중에 일게 버블버블 루나 체인지! 으아악! 으아악! 힝! 흩! 하아악! 으아악! 흩! 흩! 으아! 루 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흐흐흐흐흐흐 인디고? 너도 인어공주였구나! 어? 으악! 으악! 손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 으악! 으악! 손이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자! 버블 스라크! 제법인데? 으응! 으으! 공격이 안 통해! 셰도우 버... 으악! 으악! 으아아아악! 안 돼! 딘디군! 손님이 무너지고 있어! 꽉 잡아! 내 손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누구라니까! 날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어. 와! 힘드구! 으악! 말했지? 절대 놓지 않는다고! 밥을 파! 하악! 하아아악! 아아아악! 거 봐! 나는 디드라니까! 으아하! 으아하! 으악! 으악! 쉐도우 버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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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그림자는? 다행이다! 고마워래요! 어? 으악! 으악! 그동안 우릴 도와준 게 인디고였어! 으악! 으악! 쉐도우 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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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주님! 너, 너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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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롭! 거기 서! 으악! 으악! 비켜! 너 뭐하는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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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롭을 보내주다니! 너 뭐야? 흐흐흐! 블랙다이어에프 아냐?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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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노해야! 그림 속에 갇혔을 때, 밖에서 캐처를 배찾아준 게 인디고였어! 인디고도 우리와 같은 인어공주라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요정끼리는 서로 알고 있지 않겠어? 음, 난 분명 신의 성에 살아남은 자는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음... 저 수호요정도 오늘 처음 보고... 엌... 으아! 흠흫! 흠흫. 가자, 프리클. 야! 어디 가는데?! 으흫, 흐 really hawk! 으읍? 으억? 엇, 엇.. 점점 수상하 됐지? 어플, 넌 너무 순진해! 으흥! 그래! 사정이 어쨌든, 블롭을 놔준 건 사실이야. 어흥!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만 가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 인디고… 역시, 심해성의 공주가 살아있었구나. 플롭이 자신의 백성인 거라 해고, 해치지 못한 거야. 어찌면 저 심해성의 공주가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 같군.